용하 씨가 성대모사를 할 줄 알았죠? 그럼 가기 전에 부산 누나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박수 한 번 쳐주세요, 부산 누나. 아니, 아니. 아니, 봐봐, 봐봐. 너 이거 하면은... 한영이의 박수. 너를 내가 준비했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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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앞으로, 앞으로 좀 다가오고 나오면 돼, 앞으로 다가오고 나오면 돼, 앞으로 다가오고 나오면 돼. 너를 위해 기도할게, 너를 위해 기도할게, 형은. 너를 위해 기도할게. 용하 씨, 용하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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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다. 세계적인, 세계적인. 이 점에서 알아보니까요. 되게 소통하게 재밌는 그런 것 같아요. 저희가 재인이가 이 정도야. 정말 완벽히 못해서 재밌어. 되게. 바로 할게. 근데 엄마도 있잖아. 전인권. 이건 반대할 수. 전인권 선생님은 네가 눈 감고 들어야지. 눈 감고 들어오면 안전거 같아. 왜냐면 얼굴 보이면 착각하니까. 순식간에 지나가, 근데. 이건 내가 부끄럽다. 내가 부끄럽다. 이게 뭐야? 아니, 근데. 안 배부를 해야지. 그럼 표정을 봐야 돼. 내일은 해가 뜬다. 표정을 봐야 돼.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.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. 계속 안경이 있어야 돼. 이것보다 더 웃기지 않으면서는. 안 되는 상황이야, 너의 대인기가. 아니, 일단 영화부터 보고 그러면. 저는 늘 하던 거, 하는 거예요. 저 그만 하려고 했는데, 박영규. 정말 똑같아. 잘못이다, 잘못해. signs가 똑같다는 거. 아니, 이게 똑같아.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.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친구들이 하니까. 우리 신상 카드 다음이 이상형. 평고로 일단은 흰 티에 청바지. 일단 옷은 그렇다는 거야. 뭔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형의 스타일. 추스러워. 이렇게만 입으면 되는 거야? 이렇게만 입으면 되는 거야? 외부적으로? 뭔가 그.. 사실 뭐 이제는 이상형 이런 게 별로.. 나이는 뭐 크게 별로 시간 없습니다. 위아래. 위아래 몇 살까지? 왜 괜히 엄마를 쳐다보니까 내가? 엄마가 지뢰. 야 화장실 간다. 그래도 외모적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가까워. 뭐.. 누나 나오기 전에 빨리. 누나 해야 되니까. 아까 이것도 먹주라고. 얘기 안 해. 얘기 안 해. 얘기 안 해. 참고로 제일 친해지고 싶은 딸은. 장신영. 어? 아 저거 한 거구나. 장신영이랑 제일 친해지고 싶.. 그건 이유는 이제.. 첫 방송 봤는데 되게 맑아 보이시고. 좋은 누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느낌이야. 아.. 아.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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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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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.. 와.. 와.. 진짜.. 잘 어울리시네.. 내 입장에서 진짜 쉬는.. 꼴맹이 쓰는 노력이다, 노력! 아 진짜 쉽다.. 아니 왜 얘 때문에.. 아니 정말? 네, 맞아요..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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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영화 위해서도.. 아.. 진짜.. 아.. 대박이다.. 와.. 잘 어울리시네 진짜.. 아니 지난주에.. 와.. 김종민 오빠 왔을 때.. 아니야.. 지금 껌 무늬 고쟁이를 입고.. 진짜.. 아.. 잘 어울리시네.. 비교 화면들이 나가야 돼.. 활동적으로.. 근데 오늘 이렇게 막.. 머리밀기까지 하고.. 아까 빰짝이 그거 봤지? 잘 어울리시네 진짜.. 고마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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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이미 용하가 벌써 고백을 했어.. 정말? 누구냐..? 신영이랑 친해지고 싶다고.. Stein영이랑? 진영이랑.. 엄마가 레이연 낳은과.. 신영이랑.. 엄마가 레이연 낳은.. 엄마가 레이연 낳은과.. 엄마가 레이연 낳은과.. 친해지고싶다고.. 이상혁이 아니고.. 친해지고싶은.. 친해지고.. 너 지방악관? 아니 왜 딸을 진단한 자투를 보내? 그거 뭐야 저거는? 이거 기타? 노래 불러주려고? 진짜로? 이게 왜냐면 외국을 많이 가가지고 공항 그.. 근데 이게 되게 멋있다 이러고 아니 요즘에 이거 붙이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거를 딱 많이 붙여서 했으면 이제 좀 뭔가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외국에서 많이 했다 아우 멋있다 디코드 와 그대는 달린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대는 달린 너만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너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린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내 맘속 깊은 안 바라마도 아름다워요 그대는 너의 사랑 멘속 깊은 곳으로 그대는 웹팀 그대는 너만의 사랑 그대는 너만의 사랑 한국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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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노래 중에 이렇게 예쁜나라고 있어요 이뻤 나? 아,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? 나겠지 뭐. 나겠지 뭐. 어쩜 저렇게 잘하는 거야. 이렇게 예쁜 날 눈 먼저 참으세요. 신수는 매번 놀라 귀 간지러운 너의 그 말주 이천 지겨워질 법도 다진대 Oh baby love is you Oh baby I'll be you 좋겠다. 너무 좋아. 눈 날렸어. 눈 안 보일 때 눈 안 보일 때 한 거야. 눈에 더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시거든요. 근데 이거 직접 만든 노래야? 네. 제 용아에서 복수 수고하니까 아우 야 나 정말 황홀하다. 같은 남자지만 홀린다 홀린다. 왜 정영아 정영아 하는지 알겠네. 기상시에 연락 가능한 사람 이준 윤두준 황광희 사실 근데 뭐 잘 안 봐요. 같이 와. 다음에 또 그래요. 다음에 같이 와 셋이. 셋이 오면 난리나. 아니 멋있더라. 제가 여기 합격하면 이제 너무 괜찮아. 당연히 합격하지. 찍을 수도 없어. 그냥 합격이라고 하고 해. 그냥 고심은 해야지.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냥 사람이 고민할 때 있고 안 고민할 때 있는 거야. 얘 인맥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. 아니 그래요. 많은 사람이 있어. 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다. 황광희 뒤두준 막 일어내대. 뒤두준 막 일어내대. 뒤두준 막 일어내대. 솔직히 뒤두준이 몰랐다 얘기하세요. 왜 알아. 뒤두준이에요. 다 안 돼. 다 안 돼. 다 안 돼. 울지 마. 어디 그룹에 있는 거야. 이 사람. 이 세계가 그룹에 있는 게 없지. 아가씨는 안 해. 내가 모르는다고. 내가 모르는다고. 아니 안다니까. 알아. 이준아 이준아 이준아. 이준아 알아. 어떻게 나왔잖아 거기에. 네 맞아요. 이준아 이준이랑 스포준이랑 이준이요. 스포준이요. 이준이요. 이준이요. 이준이요? 그 연기사 아닌가? 연기사가 suited 그런 연기사다. 원래 스포츠 예. 씨앤블루야? 씨앤블루야? 우리 누나 어지러우니까 얘들도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. 아니 영화는 반대로 우리한테 궁금한 거 없어 막 이렇게. 다 끝났어 이제? 네 다 끝났어요 그것만 이제 궁금한 거 궁금한 거? 이미 다 안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지? 저 지금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이 쪽에서 좀 자는 안 돼? 우리 그래도 자도 돼 자하려면 흉가한 것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아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 ㄴㅆ organizes ~~ ~~ ~~ ~~ ~~~ ~~ 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